안녕하세요 익으면 아린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강해지는 양파를 이용한 레시피입니다 단단한 양념으로 양파 그대로의 맛을 살린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양파는 반으로 자릅니다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겹을 떼어냅니다 예열된 팬에 식용유 1큰술, 양파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 1분 볶습니다 1분 후 중불로 낮추고 2분 더 볶아주세요 고추장 듬뿍 1큰술, 진간장 반큰술 넣고 중불로 1분 볶습니다 고추장에 진간장을 조금 넣으면 쿰쿰한 냄새가 잡히면서 감칠맛이 좋아져요 불 끄고 참기름 1큰술, 깨 반큰술 고추장 볶음을 섞으면 오늘 요리 끝! 양파 고추장 볶음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추장 볶음 레시피는 여기까지 고추장 볶음 레시피는 여기까지 고추장 볶음 레시피는 여기까지